안녕하세요. 우리강산 여승아입니다. 여승아 꽃님들, 우리강산 판매방 영상을 담아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오후 방송이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꽃을 발송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꽃들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박수찾기는 또한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꽃이 하나둘 있는 아이들은 입금 순서에 따라 마감해드리고요. 그리고 기존 아이들, 오전에 특별 할인한 아이들은 또 연결해서 특별 할인해서 이제 거의 마감으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아이들, 또 영상 담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꽃 주문하시면, 내일 꽃 주문하시면 내일 발송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아주 특깅기한 난 아이들, 오늘도 특별 할인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특별 할인했던 오전에 카라, 그리고 아우 예쁘죠. 이 아이들, 햇빛에 보면 얼마나 예쁜지 모른답니다. 일찜에 그리고 오전에 특별 할인했던 금낭아도 있고요. 그리고 친화독사가 두 가지 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핑크색 꽃도 있고요. 그리고 2024년 4월 3일 수요일 오후 방송입니다. 06062848558번으로 꽃 주문 받고 있습니다. 택배비는 4,000원이랍니다. 도서지역은 7,000원이랍니다. 오늘 꽃 주문하시면 내일 발송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니스본이랍니다. 얘들 특별 할인했죠. 올똥대는 아이들, 끝에서 이렇게 꽃이 달리고, 아주 이렇게 공처럼 동그란 이렇게 달린답니다. 그리고 꽃 이렇게 아주 사방, 이렇게 여리여리하니 보기에, 이렇게 줄기가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 올똥대는 아이들이랍니다. 올똥대는 니스본 특별 할인해서, 이 아이 7,000원 하고 있습니다. 얘들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니스본이랍니다. 올똥대는 아이들, 7,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이에는 베들레헴, 베들레헴 노란색 하나 있는데요. 이 아이 베들레헴, 이렇게 아주 목대가 이렇게 길게 올라오고요. 그리고 옆에서 또 꽃이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오려고 하는데요. 베들레헴 노란색은 만나기 굉장히 어렵죠. 베란다 정원에서 키운 아이랍니다. 이 아이는 베들레헴 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선녀철주, 마당 정원에서 아주 예쁜 아이들 키우실 분들, 선녀철주, 이렇게 꽃잎이 이렇게 생겼답니다. 선녀철주, 이 아이들 이렇게 지금 꽃이 몽실몽실 피어 올려오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선녀철주, 12,000원입니다. 베이비 핑크입니다. 베이비 핑크. 베이비 핑크는 꽃을 따주면 또 꽃이 피고 계속 꽃을 볼 수 있는 베이비 핑크. 이 아이들 꽃을 따주면 꽃이 또 계속 핀답니다. 약간의 미향이 있는 베이비 핑크입니다. 베이비 핑크 7,000원이랍니다. 그리고 4개국, 여기 4개국 이렇게 있는데요. 4개국, 얼끈 4개국이랍니다. 이 아이들은 4개국 3,000원씩이랍니다. 여기서 아주 지금 이렇게 튼실하니 자랐습니다. 마당 정원에서 얼똥 마실 분들, 그리고 야생, 야생 간파입니다. 야생 간파, 야생 앵초입니다. 간파가 아니라 야생 앵초, 이렇게 남아있는데요. 이 아이들 야생 앵초, 3,000원이랍니다. 복색 수선화입니다. 복색 수선화 이제 1개 남았습니다. 복색 수선화, 올똥 되는 복색 수선화. 아우 겹겹, 예쁘죠? 아주 겹겹이랍니다. 복색 수선화, 5,000원이랍니다. 은방울 수선화입니다. 이렇게 꽃이 피는 은방울 수선화. 이렇게 꽃이 달린 은방울 수선화도 알뿌리 식물입니다. 은방울 수선화, 5,000원입니다. 달리아입니다. 딱 2개 있습니다. 이 아이들 달리아. 이렇게 생긴 달리아. 18,000원씩이랍니다. 4월 2일 달리아입니다. 달리아, 18,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노드게시입니다. 노드게시. 이렇게 꽃이 이렇게 지금 달리고 있는 노드게시. 아직은 꽃은 피지 않았는데요. 다 이 아이들 꽃필 아이들이랍니다. 노드게시. 이렇게 보여드리며. 하나 뽑아볼까요? 노드게시는 모듬으로 심는 것이 예쁩니다. 지금 이렇게 생긴 아이들, 노드게시. 이 아이들 작습니다. 노드게시. 6,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향카입니다. 향기 있는 카메이션. 마당 정원에서 이 아이들 올동하는 아이들이고요. 그리고 향기 좋고 베란다 정원에서도 계속 꽃을 따주시며 키울 수 있는 이 아이들 향카입니다. 향카. 이 아이들 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얘는 노벨리아입니다. 노벨리아. 노벨리아 만원이랍니다. 노벨리아랍니다. 노벨리아. 노벨리아 이렇게 생겼는데요.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얘들. 이제 꽃 막 피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두 꽃에 다 물려있는 노벨리아랍니다. 이 아이들 만원이랍니다. 노벨리아. 그리고 얘 보시면 엔젤. 얘는 엔젤이랍니다. 엔젤. 얘는 보라. 이렇게 보라. 이렇게 보라 꽃이 피었고요. 얘는 하이트. 얘는 아주 작은 꽃망울도 많이 올라오신 것 보세요. 이렇게 비는 장미입니다. 얘는 크림색. 아직 꽃은 안 올라오는데 아주아주 입장이 예쁩니다. 크림색. 엔젤. 보라. 하이트. 얘는 핑크. 얘는 크림색.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이올렛 8,000원씩이랍니다. 바이올렛 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장미조파. 이 아이 두 개 있습니다. 장미조파. 이 아이들 두 개 있는데요. 이 아이들. 장미조파. 5,000원씩이랍니다. 장미조파. 5,000원입니다. 은하베얼수국 두 개밖에 없습니다. 아우. 제가 늘 예뻐요. 했던 은하베얼수국. 이 아이들. 은하베얼수국이랍니다. 은하베얼수국. 이렇게 생긴 아이들. 은하수갓닭에서 은하베얼수국. 얘들 꽃대. 이 아이들 두 개 있습니다. 세 개씩 달려있는 은하베얼수국. 월동되는 아이들. 2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핑크수국. 핑크수국. 이 아이. 만원이랍니다. 은하베얼수국. 핑크수국. 아주 파스텔톤으로 예쁘답니다. 벌레잡이입니다. 벌레잡이. 이 아이들. 4월 2일 벌레잡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 2일 벌레잡이. 5,000원이랍니다. 향해하시스. 향기 정말 좋습니다. 하이트코. 향해하시스. 4,000원입니다. 그리고 수레국화입니다. 수레국화. 이렇게 꽃이 피고. 이 아이들. 올똥되는 아이들. 이렇게 꽃이 피는 수레국화. 이 아이들 수레국화. 올똥된답니다. 5,000원입니다. 그리고 악무입니다. 악무입니다. 다글라글라니 생긴. 악무. 이 아이들. 아주 다글다글하니 생겼습니다. 이 아이들. 악무. 11,000원입니다. 겹고강나무. 이제 마감입니다. 이 아이들. 5개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이 가격에 입고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아이들. 겹고강나무. 2,000원. 2,000원씩이랍니다. 올똥 매우 잘된 아이들. 이 아이들. 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얘는. 척코. 척코 안시리움. 이렇게 되어 있는. 척코 안시리움. 이 아이. 척코 안시리움. 이 아이. 15,000원 하겠습니다. 척코 안시리움. 1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예. 아주가입니다. 아주가. 이렇게 꽃대들 올려오는 아주가 이 아이. 3개. 만원이랍니다. 아주가도 이렇게 3개밖에 없습니다. 만원입니다. 베란다 정원에서는 연중꽃을 보실 수 있고요. 마당 정원에서는 올똥은 안됩니다. 그런데 늦설이 내릴 때까지 보실 수 있답니다. 이들을 비덴스 4,000원이랍니다. 바늘꽃이랍니다. 바늘꽃. 지금 이렇게 캐가 꺼서 이렇게 잘라놨는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2, 3개씩 같이 올라올 아이들. 이 아이들. 8개. 만원이랍니다. 바늘꽃. 그리고. 예. 보라. 보라. 예. 보라입니다. 보라. 이렇게 꽃이 피는 보라. 아우. 꽃망울들 많이 달려있죠. 키 큰. 키 큰 메발톱. 물론. 의아리 메발톱이라고 하는데요. 키 큰 메발톱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아리가 있기 때문에요. 키 큰 메발톱 보라. 이 아이 8,000원이랍니다. 키 큰 메발톱. 그리고 보라 메발톱. 보라 메발톱은 4개 남았는데요. 이 아이들. 4,000원입니다. 그리고 빨간 메발톱은 또 4개 남았습니다.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빨간 메발톱. 5,000원이랍니다. 보라 메발톱은 4,000원. 빨간 메발톱은 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얘는 밤색 장미 메발톱. 이 아이는 하이트 장미 메발톱이랍니다. 이 아이들은 4,500원씩이랍니다. 장미 메발톱, 밤색 하이트 각각 4,5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잉글래시 라벤더. 잉글래시 라벤더입니다. 잉글래시 라벤더. 여기에 지금 향기가 얼마나 나는지 아주 향기에 취할 정도로 납니다. 4,000원이랍니다. 잉글래시 라벤더. 마라고니 데스. 마라고나 데스입니다. 마라고나 데스. 이 아이들. 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애목대 바늘꽃이랍니다. 애목대 바늘꽃. 이 아이들. 무늬 애목대 바늘꽃이랍니다. 이 아이들. 5,000원입니다. 그리고 니시안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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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들. 3,000원이랍니다. 니시안서스. 얘들 3,000원입니다. 그리고 벽화등이랍니다. 벽화등. 이 아이들. 벽화등. 벽화등. 이 아이들. 4,000원이랍니다. 벽화등. 낄레 장미입니다. 복화식. 빨간색. 노란색 찔레 장미입니다. 각각 8,000원씩입니다. 퉁. 노드보드입니다. 정말로. 이 아이들. 퉁. 노드보드. 아우. 꽃대 엄청 좋습니다. 이 아이들. 꽃대 엄청 좋은 아이들. 퉁. 노드보드. 얘들 또. 특별 할인합니다. 아우. 퉁. 노드보드. 이 아이들. 특별 할인한답니다. 아우. 엄청납니다. 얘들. 향기 정말 좋은 아이들. 퉁. 노드보드. 정말 향기 좋은 아이들. 퉁. 노드보드. 김기야. 할인합니다. 3만원짜리. 2만 3,000원이랍니다. 소들은 다 마감되었습니다. 2만 3,000원이랍니다. 얘들. 엄청납니다. 퉁. 노드보드입니다. 보라카라 특별한 아이들 나인 아이 12,000원이랍니다. 마당 정원에 심으실 분들 보라카라 12,000원입니다. 보라카라입니다. 12,000원입니다. 그리고 개나리 자스민. 이 아이들. 마당 정원에 심으실 분들. 이렇게 두 개 있는데요. 개나리 자스민. 이 아이들. 안전대품거리 개나리 자스민. 2만 5,000원이랍니다. 마당 정원에서 향기 있게 키우실 분들. 그리고 마리매직 이제 두 개밖에 없습니다. 마리매직. 이 아이 3대. 향기 좋은 마리매직. 이 아이들 3대짜리. 마리매직이랍니다. 마리매직 3대. 이 아이도 3대. 마리매직. 2만 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덴드로드림. 이 아이 덴드로드림이랍니다. 이렇게 댕긴 덴드로드림. 이 아이 1만 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막실라리아 애들. 할인한 아이들. 이제 두 개밖에 없습니다. 2만 2,000원이랍니다. 안전애들. 정말로. 정말로 정말로. 밥. 꽃댐 많이 올라온 아이랍니다. 2만 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거베라. 거베라. 색감 예쁘죠. 거베라. 안전색감. 어쩜 이렇게도 예쁠까요? 거베라. 뒤쪽도 너무너무 예쁘고요. 분도 좋습니다. 이 아이들. 거베라. 오늘 할인합니다. 2만원이랍니다. 2만 3,000원 했던 거베라. 기존 아이들 할인한 아이입니다. 풍노초입니다. 풍노초. 이 아이들. 1개 4,000원. 3개 1,000원이랍니다. 아주아주 짱짱합니다. 풍노도 정말로 짱짱하고. 꽃대들 많이 올라온답니다. 니틀선이랍니다. 니틀선. 이 아이들. 2개씩 꽃대 있는 아이들. 니틀선. 이 아이들은 꽃대 아주아주 오래가죠. 15,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오렌지. 화이트. 후리지아. 보라 후리지아.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밥 좋습니다. 18,000원씩이랍니다. 화이트 후리지아. 아우. 봐보세요. 향기 아주. 엄청납니다. 보라는. 이제 두 개밖에 없습니다. 아우. 오렌지도. 아우. 향기 엄청납니다. 향기 최강인 아이들이랍니다. 후리지아. 18,000원입니다. 화이트 안개꽃. 핑크 안개꽃.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마당 정원에 심으실 분들. 안개꽃. 화이트 안개, 핑크 안개 각각 8,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장미 캄파 놀라. 이 아이들. 장미 캄파 놀라. 2만원 정도 하는 아이들이랍니다. 장미 캄파 놀라. 이 아이들. 1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애니시다 이 아이는 애니시다 이 아이는 만 3,000원이랍니다. 작은 애니시아다는 만 3,000원. 애목대 애니시다 이 아이들은 애목대 애니시아다는 애들. 마당 정원에서 따뜻한 지역에서는 올덩되는 아이들. 애목대 애니시다는 2만 3,000원. 작은 애니시다는 만 3,000원입니다. 흠인동초. 향기 좋은 한금인동초랍니다. 흠인동초랍니다. 계속 꼽히는 아이들. 만원이랍니다. 그리고 우아리. 1번 우아리. 2번 우아리. 3번 우아리. 이렇게 있습니다. 우아리. 1번, 2번, 3번 우아리. 각각 12,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돌단풍. 얘들 돌단풍. 마당 정원에다 심으실 분들. 돌단풍. 11,000원이랍니다. 법에나 세트입니다. 법에나 이렇게. 이렇게. 보라가 두 개 있네. 이 아이는 법에나 세트. 16,000원이랍니다. 올덩은 되지 않습니다. 법에나 빨간 병코. 1년에 두 번 핀다는 빨간 병코시랍니다. 1년에 두 번 핀다는 빨간 병코. 14,000원입니다. 그리고 목마가레. 목마가레. 이쁘죠. 화이트 목마가레. 이 아이들. 화이트 목마가레. 이 아이들. 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얘들. 말발돌이입니다. 말발돌이. 이렇게 꽃들 많이 달려있는 말발돌이랍니다. 말발돌이 덩쿨식물로 키우실 수 있는 말발돌이입니다. 말발돌이. 16,000원입니다. 향기 있는 토끼쌀입니다. 향기 있는 토끼쌀이. 올덩되는 아이들이랍니다. 향기 있는 토끼쌀이. 11,000원이랍니다. 아리네스입니다. 그리고 무늬만리앙. 향기 정말 좋은 이 아이들. 무늬만리앙. 얘들. 1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작은 아이. 애니시다. 이 아이들. 따뜻한 지역에서는 올덩되는 아이들. 1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부겜베리아. 부겜베리아. 화이트. 이렇게. 색감이 너무 예뻐. 이렇게 있습니다.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빨강 하나. 화이트 하나. 14,000원이랍니다. 향치자도 이제 두 개밖에 없습니다. 향치자. 이 아이들. 7,000원이랍니다. 향치자. 그리고 학자수민. 향기 정말 좋은 학자수민. 이 아이. 4,000원. 500원이랍니다. 학자수민. 4,500원이랍니다. 그리고 백조자수민. 백조자수민. 이 아이. 백조자수민. 이 아이. 7,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하이트라일락이랍니다. 하이트라일락. 이 아이들. 3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예. 글로시니아. 글로시니아인데요. 이 아이들. 지금 이렇게. 이 아이는 입이 이렇게 지금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꽃대는 많이 물려있는데요. 그래서 글로시니아 이 아이. 9,000원씩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품 델피뇨. 델피뇨. 얘는. 누피너스처럼 꽃망울이 몽실몽실하게 이렇게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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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피는 아이들.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들 꽃이 계속 피어올라온 아이들. 이렇게 잘라서 키우면 얘들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이 꽃대가 한번 밑에서 잘라주면 꽃대가 이렇게도 많이 계속 올라온답니다. 올라오는 아이들. 이 아이들. 신품 델피뇨이랍니다. 이 아이. 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얘는. 기존 델피뇨이랍니다. 기존 델피뇨. 이 아이들. 7,000원이랍니다. 예생아 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 강사 은야생아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예생아 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